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60일간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부터는 피해구제 신청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포항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슬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기한이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60일 기간 중에서 특별히 범대위, 범대본, 공동조사연구단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국내외 석학이 주축이 된 정부 조사단이나 1년 이상 감사한 감사원 감사를 뛰어넘어 의미 있는 조사를 도출해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공동조사단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별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감사합니다.